두 번째 사례는요. 바쁜 아내 때문에 불만이 많으신 할아버님 사례예요. 그런데 이 불만을 바쁜 아내라고 일컬으신 할머니한테 막 불만을 얘기를 못하시고 좀 무서우신가 봐요.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하셨어요. 이 어르신은 75세이십니다. 지금 아내하고 두 분이 사시고 계신데요. 둘이 살고 계시는데 제가 상담을 이렇게 들어봤더니 할머니는 되게 활동파예요. 보니까. 할아버님은 절대 집밖에 안 나가는 분. 그런데 이 할아버님이 집밖에 안 나가시는 게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그게 흉이 안 됐어요. 원래 집밖에 안 나가는 분인데 코로나가 딱 오고 나니까 이 할아버님은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는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흉 볼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할머니가 요즘 들어 그렇게 친구들 모임에 많이 나간대요. 할아버님 표현에 의하면 우리 그런 말 하죠. 허구헌 날 나간다. 그래서 할아버님이 어느 날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무 많이 나가니까 할아버님이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다고 할아버님이 이 말하시기까지 제가 보기에는 엄청 엄청 연습하고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고 크게 용기를 내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마디를 했잖아요. 너무 많이 나간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얘기한 거에 한 10배 되는 톤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코로나여서 내가 지금 몇 년을 못 나가다가 이제 겨우 나가는데 그거 갖고 뭐라 그런다고 얘기한 게 할아버지가 완전 쬐끔해지신 거예요. 얼마나 내가 용기 내서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가 더 크게 화를 내시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생각에는 요즘 TV 같은 데에서 코로나가 줄어들었다고 보도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기분도 들뜨고 친구들이랑 만나는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데 할아버지는 하나도 기분이 좋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할머니는 신이 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의 핑계는 코로나 이제 없어졌으니까 나 그동안에 못 만났던 거 만날 거라고 하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딸이 있으셔요. 그런데 딸이 할아버님 근처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딸이 볼 때도 엄마가 좀 과하다 생각이 드나 봐요. 그리고 아버지가 조금 안 됐다는 생각이 드나 봐요. 왜냐하면 누가 시킨 게 아닌데 딸이 꼭 애들 아침에 일어나서 딸 입장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보내고 애들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집안일을 이렇게 싹 하고 그리고 점심때 이후에 오후에 한 2시나 돼서 애들 유치원 갔다 오잖아요. 애들이 5살, 6살이래요. 그럼 유치원 갔다 올 때 유치원 차 서는 데 있죠. 거기 가서 애들을 딱 내리는 애들 데리고 할아버지 집으로 온대요. 왜냐하면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그래서 할아버지랑 저녁도 챙겨주고 TV도 같이 보고 그러니까 아버지랑 있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돼 보이는 거예요. 딸이 보기에도. 그래서 있어주다가 이제 엄마가 저녁에 들어오면 그때서야 이제 슬그머니하고 간대는 거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러세요. 딸이 나 걱정해주고 배려해주느라고 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데 마음은 고마운데요. 저는요. 그냥 아내가 집에 없을 바에는 딸도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고맙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딸이 와서 밥 챙겨주고 하는 건 좋기는 해요. 그런데 애가 둘이 오잖아요. 밤늦게까지 뛰죠. TV도 늦게까지 보죠.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혼이 다 빠져요. 차라리 딸이랑 애들이 안 오면 그냥 아내 없을 때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쉬고 있으면 그게 더 낫대요. 그런데 이 딸이 효녀는 효녀인 것 같아요. 매일 와요, 매일. 매일 온대요, 매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오지 말라 소리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딸이 그러고 있잖아요. 아버지랑 손주들이랑 있으면 할머니가 저녁에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보면 취기가 올라서 들어온대요. 술 드시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 보시기에 모임이 참 많대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렇게 알딸딸하게 들어와서 조금 미안해는 한대요. 왜냐하면 미안하지 않으면 그 말을 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말을 한대요. 아니, 오늘은 박여사가 밥을 그냥 다 샀지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안 썼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한 번 얻어먹으면 한 번 사고. 아니면 그동안 산 게 있으니까 또 그 사람이 냈겠죠. 그러니까 나는 집사람이 돈 안 썼다고 다른 사람이 다 샀다 그러는 건 나는 안 믿어요. 아셔요, 아셔요. 왜 아시냐면 이 할아버지 집이 엄청 구두세예요. 엄청 근검 절약이 몸에 확 베이신 어르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성격도 내성적이기도 하지만 밖에 모임을 안 가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드니까. 그래서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두 분을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두 분을 섞어서 반으로 딱 나눴으면 딱 좋겠어요. 할아버지는 모임이 아예 하나도 없어요. 하나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할머니도 너무 많으시고 그러시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님이 너무 근검 절약하시고 아껴 쓰시고 하시느라고 밖에 외출도 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매일 나가는 게 나랑 너무 다르죠.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시잖아요. 그런데 상담하시는 내용, 말투를 들어보면 말투 속에 내용은 불만이 들어 있지만 어느 측면에서는 좀 부러워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친구들도 만나는구나 하고 부러운 감정도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하고 말씀 나누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할아버님은 할아버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지만 어르신, 일단 할머니가 자꾸 밖으로 나가시는 거 문제는 두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따님이 그렇게 매일매일 오는 건 정말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어르신. 나이 들면요. 우리 부모든 남의 노인이든 여러 이유를 대면서 가까이 안 가려고 하세요. 일단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은 냄새나요, 싫어요, 이거부터 시작해서 노인들 곁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게 우리 아버지여도 마찬가지인데 따님은, 따님도 어르신 생각해 보세요. 애들 유치원 갔다가 오고 하면 그냥 본인 집에서 있으면 편해요. 애들끼리 놀으라고 하고 본인 쉬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 오잖아요. 할아버님 걱정돼서 지금 오는 거거든요. 할아버님하고 세대도 다른데 뭘 쎄쎄쎄하고 놀 것도 아닌데 아버지 식사 챙겨드리겠다고 오잖아요. 제가 볼 때는 효녀 심청하고 둘이 견주어도 절대 뒤지지 않을 만큼의 효녀예요, 어르신. 앞으로는 오면 할아버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에는 딸이 왔을 때 표정에는 좀 귀찮은 표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따님이 오시면 반겨주세요, 어르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할머니 자꾸 나가시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할아버님 제가 볼 때 할아버님이 그 할머니 나간다는 얘기 앞으로 한 번 더 하시잖아요. 그러면 세 마디 이상 들으실걸요, 아마. 본전 못 찾으시는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나가시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 할아버님이 좀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 할머니가 저러니까 나도 이렇게 나가야지 이 개념이 아니고 할아버님은 지금 조금 너무 정체되고 침체된 느낌이 드세요. 그런데 할아버님이 이래요. 선생님, 어디가 가렵기는 한데 왠지 긁어도 시원해지지 않는 느낌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외롭기는 하시는데 외로워하세요. 외롭기는 한데 아, 누구들을 만나야 이게 외로움이 채워질 텐데 친구든 누구든 만나려고 하니까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나고 사람들은 안 만나고 외롭지는 않고 싶고 하니까 이게 해소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르신, 돈을 좀 쓰시는 게 안 나을까요? 이 시간 이후로 나의 노후에 대한 일종의 작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람들 만나는데 조금 투자를 해보신다면 아마 그 쓰신 돈 그 이상만큼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르신. 돈 주고 사지 못하는 거. 중에 제일 큰 게 친구거든요. 있는 친구도 자주 연락 안 하고 만나지 않으면 없어져요. 뭐처럼 없어지냐면 산에 가보시면 할아버님이 돈 안 드니까 산에는 좀 가시더라고요. 산에 가보시면 길이 있죠. 잘 닦아놓은 큰 길 말고 조그만 길들도 있잖아요. 이 조그만 길들은요. 원래 없던 길인데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해서 길이 생긴 거예요. 반대로 원래 있던 길도요. 사람들이 안 다니기 시작하면 그 길은 없어져요. 어르신, 친구 관계가 딱 그래요. 있던 친구도 자주 안 만나면 친구 관계가 끊어져요. 근데 지금은 자주 안 만나지만 이제부터 자주 만남을 가지시다 보면 그 산에 길 나듯이 친구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친구 만날 때 밥도 한 번씩 사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지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일단 제일 먼저 하실 게 멀리 가서 뭘 하실 거 없잖아요. 동네 이웃분들 동네에 있는 연배 비슷한 친구분들 이렇게 가끔씩 만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시기 위해서는 동네 안에 제일 좋은 거 있죠. 경로당 있잖아요. 경로당에 먼저 한 번 방문해 보세요. 다녀보시면 연배 비슷하신 분들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 유지하시고 그렇게 해서 동네 친구가 형성이 되면 멀리 사는 친구도 좋지만 친구가 동네에 친구가 있다. 이건 참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같이 어디 갔다 오기도 편하고 그래서 동네 친구를 사귀시고 그 친구분들이랑 나들이도 좀 다녀오시고 지하철 타고 어디도 다녀오시고 요즘 어르신들 보니까 지하철 타고 어디 끝에서 끝에 가는 거 이런 거 많이 하시던데요. 지하철 여행 어디 많이 가시나 봤더니 처음에는 우리 지하철이 예전에는 이게 서울 기준으로 하면 서울 안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죠. 노선이 근데 지금은 어마어마해요. 언젠가 저기 천안이 뚫려버렸죠. 그게 아마 시초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천안이 딱 뚫리니까 그 다음에 춘천이 뚫리는데요. 그러니 지금은 여주도 뚫려 있어요. 천안 뚫렸을 때 어르신들의 모습이 뭐가 있었냐면요. 거기 그 온천을 그렇게 가셨어요. 온천. 근데 온천 어르신들 세대 때는요. 온천 하면 꼽는 게 몇 개 있대요. 온양 온천, 배감 온천, 수안보 온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들으시고 어 그래 그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배가 되시는 분들이고 이거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신세대십니다. 근데 어르신들 머릿속에 3대 온천이거든요. 근데 천안 지하철이 딱 뚫리고 나니까 지하철을 타고 우리가 갯돈 모아서 큰 맘 먹고 관광버스 타고 가던 온양 온천을 지하철로 무료로 가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친구들끼리 3355에서 온양 온천 가시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이렇게 여행 가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우리보다 정보력이 되게 좋으셔서요. 거기도 많이 가시고 저기 또 많이 가시는 역 중에 춘천 가는 쪽에 그쪽을 많이 가신다고 해요. 저는 몰랐는데 국수역이라고 있대요. 국수역. 이렇게 먹는 국수 아닌데 신기하게도 거기를 서울에서 많이 멀지도 않고 거기가 참 좋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하철 타고 거기를 많이 가신대요. 그리고 할머니들은 특히 거기 가서 그냥 나들이 삼아 지내다가 또 지하철 타면 다시 데려다 주니까. 근데 거기서 봄 같은 때는 나물도 그렇게 많이 나서 캔대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소소하게. 근데 그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가기 시작하니까 신기하게 원래 이 국수가 아닌데 국수집이 그렇게 늘어났대요. 생겼대요. 실제로 거기 가보면 국수집이 엄청 많대요. 네. 그거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면서 생겨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 그런 데 가서 나물도 캐시고 산책도 좀 하시고 국수도 한 그릇 드시고 이렇게 오시면 제가 볼 때 이 어르신처럼 금검절약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돈도 많이 안 들이시고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르신이 집에만 계시려고 하면 외로움은 계속 쌓이게 돼요. 근데 외로움이 계속 쌓이다 보면 해소가 안 되면 안에서만 이게 계속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우울증으로 발전하거든요. 그리고 어르신은 보니까 발산이 잘 안 되시는 성격이에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할머니한테 그 한마디 하느라고 몇 날 며칠을 연습하고 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더 크게 얘기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아예 말씀하실 엄두를 안 내시잖아요. 그럼 이 할아버지는 불만이 있어도 안으로만 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으로 계속 담고 계시면 언제고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우울증이 생기든 병이 생기든 탈이 나게 돼 있어서 반드시 이거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동네 친구도 사귀시고 그러다가 조금 이제 내가 밖에 나가는 게 조금 적응이 되시면 복지관도 좀 가보시고 이렇게 활동의 범위를 좀 넓혀가시면 어떨까요?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참 복인 것 같아요. 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어르신이 그래요. 선생님 다른 집하고 우리가 바뀐 것 같아요. 이게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다른 집은 저기 남자분들이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아내들이 불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집은 우리 아내가 맨날 거의 술 취해가지고 들어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르신 할머님이 술 드시고 오시는 거는 싫으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서 할머님이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치매이거나 이런 쪽에 병이 생기셔서 그 어르신 배우자 뒷수발 하시는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이 뵐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아내가 치매가 걸려서 내 아내를 내가 좀 돌봐줘야 된다 해서 일부러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으러 오는 분들도 뵀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렇게 모임도 자주 나가시고 가끔 술도 드시고 취해서 들어오시고 한다는 건 건강하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매일 누워계시는 집에 누워계시는 아내보다는 저렇게 활동하시는 아내에 대해서 아 건강하니까 저렇게 다니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하시면서 연장선상으로 할아버님도 건강하실 때 활동을 하시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결론을 내리자면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두 분 섞어서 반 딱 갈라놓으면 딱 적당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딸은 무슨 죄예요. 맨날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 밥은 드셨을까? 우리 엄마 오늘은 또 술 좀 안 취해가지고 들어오실까? 이 걱정을 맨날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이번 사례에서는 너무 바쁜 아내 때문에 불만이신 할아버지 그러나 이 불만을 아내에게는 말씀 못하시고 저희 상담센터에 말씀을 하셨던 할아버지 사례였습니다. 혹시 사례하고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할아버지가 진짜 골칫해나 보시겠다. 그렇죠? 저는 노후예요. 돈 안 쓰고 외롭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우리 선생님이랑 할아버지랑 친하신 거 아니죠? 돈 안 쓰고 외롭지 않고 이게 할아버지가 상담하신 내용이거든요. 아 근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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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에 가서 외로움을 달래느냐예요. 근데 기본은요. 일단 혼자 계시는 거로는 절대 외로움은 달래질 수가 없어요. 달래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점점 더 외로움의 크기는 커져요. 혼자 계시면. 그러니까 일단 외롭다고 느껴지실 때는 혼자 아니라 여럿이 하는 활동에 내가 참여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여럿이 하는 활동에 참여할 때 돈이 조금 적게 들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데 중에 경로당이나 복지관 근데 저는 복지관을 더 권해드리는 편이거든요. 복지관은 프로그램이 워낙 많아서 근데 복지관 프로그램은요. 복지관 간판에 나중에 보시면 무슨 무슨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써 있는데 앞에 쬐끄맣게 시립 또는 구립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시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한다. 구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시나 구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면요. 시나 구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이 복지관 운영하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이 내려오고요. 또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그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도 나와줘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거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 복지관에서요. 시나 구에서 예산 지원해줘서 같이 복지관 차 타고 여행 가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무료예요. 비용을 낼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비용을 낼 때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익을 남기려는 그 비용은 아니에요. 왜 너무 무료로 하면 왜 그런 얘기들 가끔 컴플레인 들어온대요. 호객 행위 같은 거. 제가 예전에 어느 안과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어르신들 백내장 수술 무료로 해주는 걸 했었어요. 근데 백내장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백내장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신청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그 사업을 몇 년 동안 했거든요. 했는데 그게 중단이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안과도 좋은 마음으로 이걸 해드린 거고 왜냐하면 내가 노인들 때문에 돈을 버는데 이 정도는 또 사회에 환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무료로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좀 형편이 어렵거나 하는 분들 저희도 노인들을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하니까 좋았고 서로 좋았는데 인근에 있는 안과가 컴플레인을 걸은 거예요. 거기서 무료로 해주니까 전체 노인을 다 무료로 해주는 건 아니고 돈 받고 그냥 일반적으로 진료해드리는 분도 계시고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무료로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무료로 해준다는 게 소문이 나니까 이게 홍보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인근 안과들이 불만을 토로한 건. 그러니까 저게 오히려 무료로 해주는 그 자체가 사람을 더 오게 유인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이 중단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그런 어떤 지역, 인근의 경쟁 같은 건 없으니까 그냥 순수하게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비용을 받는다 해도 최소한의 비용만 받는 거예요. 받고 그건 다시 어르신들한테 또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드리거나 적게 드리고 외로움도 달래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복지관 이용하시는 거고 복지관에는 설비가 갖춰져 있어요. 그 설비를 위해서 돈을 따로 드릴 필요가 없고 게이트볼 하면 게이트볼장 아예 딱 갖춰져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 헬스장 같은 거 내가 다니고 싶다 하면 돈 내고 다녀야 되잖아요. 복지관 중에 헬스장 만들어진 복지관이 있어요. 근데 그 헬스장은 어르신들 몇몇 모아서 그 집단으로 그룹으로 PT도 해드려요. 그러니까 지도도 해드리는 헬스장이어서 이게 시중에서 하시게 되면 굉장히 비쌀 수 있는데 무료이거나 거의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구마다 하나씩 이상은 있으니까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도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후에 부부가 함께 생활하시면서 또 한 분은 재혼을 하셨고 한 분은 또 성격적으로 많이 맞지 않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시면서 고민되는 이야기들을 저하고 상담 나눴던 사례들이었습니다. 주로 할아버님들이 상담을 하셨네요. 오늘도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